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표현 남자 서울여자입니다 저희는 지금 중국 국가대표 한국대 브라질 친선전기를 벌어가고 있습니다 브라질전은 거의 7년 만이라고 하죠 브라질 대표팀에 속해 있는 네이마르라든가 혹은 푸치니라든가 정말 세계적인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과 친선경기를 벌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매치업입니다 저희가 어렵게 정말 어렵게 티켓을 구해서 지금 그 경기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상암 월드팀 경기장에 도착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입구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투기 경기를 보러 가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전석이 매진됐다고 합니다 7만석이 다 전석 매진돼서 어렵게 티켓을 구했고 진짜 저는 국가대표 경기를 처음 보러 오는데요 여기는 와본적이 있어 상암 월드팀 경기장은 와본적이 있는데 확실히 서울 아예 봐야겠어 국가대표 경기를 보러 오는 건 처음입니다 너무 설렙니다 영상 영상이라고 마음에 들어? 어 세뇌에서 국가대표 경기를 처음 보러 오는 거지? 맞아 맞아 아 요새 예쁘게 빛난다 가자 사람 진짜 많다 근데 알차 그럼 이거 봐야 돼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우리 알파벳 뭐지? DJKT16 20분 남아서 그냥 어디서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는데 네? 근데 한 번 입장하면 젠깡이 들어가는 거대 근데 한 번 입장하면 젠깡이 들어가는 거대 신나셨나요? 엄청 대단해서 상암 한 번 입장 한글자막 by 한효정 무궁화 삼촌을 화려감사 대한사람 대하는 길이 보존하세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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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도 한글자도 한글자 sokons 한글자도 한글자도 날씨였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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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속 떨려. 하하 속 remain good.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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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네이바륵 고맙습니다 자시네 문어 출하셨나요? 저희는 이제 경기가 끝나고 잠깐! 헤헷 경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5대1이라는 점수 차이가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뛰어진 우리 대표팀 선수분들한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 아마 이렇게 브라질이라는 세계 최강의 팀을 만나서 그 정도 선전한 것만으로도 잘했다 라는 말씀을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땠어? 재밌었어? 아멘